냉장고에 저번달에 남은 식빵이 3조각 남았어요 이달에는 아직 구입을 안했고 남은것을 양옆으로 버터를 잘라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랗게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자세 고구마 샐러드를 계란후라이 해서 밑에 깔고 자세고구마 샐러드를 그 위에 끼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치즈를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 토스트는 영양이 부실하죠 자세 고구마 치즈 토스트에요 치즈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샌드비치도 아니면서 치즈가 녹아서 토스트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그런 샐러드하고 계란이 들어가서 단백질과 모든 영양들이 다 들었고 모이도 좀 넣었어요 모이도 소화 잘되라고 모이 치즈 들어간 이런 맛좋은 풍미가 아주 대단한 그런 샌드위치가 샌드위치는 아니고 토스트가 될 거에요